원고 1은 미성년자, 원고 2는 어머니고, 피고 대학병원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 1은 당시 11세, 11세면 초등학교 4학년? 그 정도 되겠죠. 2016년 6월 17일 날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원고 2는 환자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위한 간접 우회로 조성술 시행 전 검사로서 뇌혈관 조용술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어머니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뇌혈관 조용술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환자는, 11세 환자는 16년 6월 30일 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다음 날인 이제 16년 7월 1일 날 1시간 정도 조용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같은 날, 7월 1일 날, 경련 증상을 보이고 5시 26분경 뇌 MRI 검사를 시행을 했더니, 좌측 중퇴뇌동맥의 급성 뇌경색 소견이 진단됩니다. 그래서 중환자 치료를 이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13일 날, 간접 우회로 조성술을 받은 다음에 퇴원을 하는데,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 우측이 마비되고, 언어 기운 잔해가 후유장애로 남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 의무가 문제가 됐는데, 어머니한테는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본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어. 그럼 미성년자가 본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것을 설명 의무 위반이라고 봐서 위자료를 인정할 것인가? 그러면 미성년자가 설명을 해야 되는가? 하면 얼마라 해야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원칙적으로, 일단 원칙 알아야 됩니다.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의사의 설명은 통상적으로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이루어지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성수가 아닌 미성년자에게는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전달되어 수용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맞는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미성수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거나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미성년자는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심은 미성년자의 본인에게 의료진이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 결정권 침해를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이 보기에는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일반적으로는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하면 좋다고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설명해야 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다. 뭐냐? 본인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본인 의사가 배제될 게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환자 본인한테도 미성년자이지만 본인에게 설명해야 되고 이때 미성년자한테는 미성년자의 이해력 수준에 한해서 설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미성년자 본인에게 설명해야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 안 하고 곧바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결정 침해 위자로 인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의사의 설명 의무 이행 방법에 관한 사례인데 환자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설명해야 되지만 통상적으로는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하면 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한테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는 경우는 미성년자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또는 미성년자 의사가 배제되는 게 명백한 경우 그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한테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 통상 중위가 아닌 것, 아니 특별한 경우다. 미성년자 본인한테 설명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과실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 쪽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자 본인한테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과실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이렇게는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용 공부 5분 장례 판변TV의 박판경 변호사입니다. 2023년 4월 15일자 판례용 공부 민사 형사 피해 구조금과 사용자 공제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3월 9일이고요. 사건 비롯은 2022다 22870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름해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범죄 피해자 유족들이고 피고는 범죄자의 고용주의입니다. 모텔 종업원이 범죄를 저지르르는데 모텔 주인이 피고가 되는 거죠. 물론 종업원도 같이 피고가 되는데 쟁점이 된 것은 고용주가 쟁점이 된 겁니다. 내용은 유족들이 승소한 거죠. 파괴 환성되는데 내용을 보시죠. 이 가해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모텔의 종업원이었습니다. 이 가해자가 2019년 8월경 손님으로 온 망인이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서 망인을 살해하고 은닉합니다. 아마 물건을 흠시려다가 발각되자 살해하는 경우죠. 그런데 원고들은 망인의 유족들이어서 가해자, 종업원과 피고, 고용주인, 모텔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중간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유족 구조금 8,8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원심은 8,800만 원에 대해서 손해액을 배상을 한 다음에 가해자, 모텔 종업원에 대해서 손해액 전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인용을 했고 피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재산산 손해를 70%로 제한을 했어요. 고용주가 다 부담할 수는 없고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70% 정도 부담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8,800만 원을 어떻게 공제할 것이냐. 특히 종업원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해도 되겠죠. 문제는 고용주에 대해서 전액 공제할 거냐. 아니면 그 30% 참작된 거. 그 부분에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만 공제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즉, 고용주 손해배상액에서 피해자가 받은 범죄 피해자 유족 구조금을 어떻게 공제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은 뭐라고 하냐면 피해자 구조금 지급 시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그러니까 피해 구조금을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했는데 보상금을 하나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국가가 보상을 일부하고 그 권리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위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국가가 범죄자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해서만 과실상계를 저격함으로써 더 적은 금액을 지급을 명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범죄자에게는 4억 원을 배상하라. 그다음에 사용자에게는 3억 원만 배상하라. 이렇게 할 경우에 다액 채무자의 범죄자 본인에 대해서는 전부를 배상하지만 고용주는 3억만 배상하게 되죠. 그럼 8,800만 원을 어디서 공지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액 채무자의 범죄자 본인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 부분에서만 공지하라. 즉 1억 원에 대해서만 8,800만 원을 공지하고 모트웰 주인에 대해서는 공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해자 구조금이 1억 2천만 원에 나왔다. 그러면 초과한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소액 채무자가 공지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해자의 위험부담을 지금 피해자가 국가가 대신 받음으로 부담하게 되는 게 범죄 피해자 구조인데 만약에 이거를 사용자에게 먼저 공지하게 되면 그 무자력의 피해자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무자력의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대여하는데 그 무자력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가해자가 부담하는 단독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공지를 하고 나머지만 사용자인 부진이 연재 채무자인 사용자에게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사건에서는 모태일 주인에 대해서는 공지할 금액이 얻게 되는 겁니다. 즉, 범죄 피해 구조금은 범죄의 자력 유무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달라지 않도록 피해자가 피해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 경우에 국가는 구조금을 대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받은 구조금에 대해서 고용주 등이 부진전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 판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범죄자가 단독으로 책임지는 부분을 먼저 공지하고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진 연재 채무자인 고용주에 대해서 공지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구조금이 단독 근본을 초과하지 않으면 자신의 책임의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구조는 잘 이해하시고 이런 범죄 피해자 부조금이 있어서 공제가 약간 다르다 오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장료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4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위법한 경매 공고와 재매각 사건입니다. 성공은 2023년 3월 10일이고요. 사건부는 2022 16559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부동단 임의 경매이고요. 제한고인은 매수 신고인입니다. 제한고가 기각됐죠. 내용 보시죠. 이 대법원 규칙상 매수 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 매각 가위금의 10분의 1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을 달리할 경우에는 결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행법원이 수의 매각기일을 공고하면서 경매를 하게 되면 매각기일을 1회하고 또 공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 2, 3, 4, 5 이렇게 해서 한 4회 정도를 미리 매각기일을 공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고를 하면서 다른 금액으로 정하는 결정을 하지 않고 이상 이 공고에 대해서 10분의 2로 공고가 나간 겁니다. 10분의 1로. 그런데 집행관은 1회기일부터 3회기일까지 입찰 결시 전에 보증금을 10분의 1로 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고는 10분의 1로 공고가 됐는데 실제로는 그 결정은 없었어요. 그리고 집행 당일날 집행관은 10분의 1로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의 매각기일에서 A라는 사람이 최제 매각가금의 10분의 1을 보증금을 제공을 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한고인은 집행관은 10분의 1라고 했지만 내가 공고를 봤더니 10분의 2더라. 그래서 10분의 2의 보증금을 제공하면서 최고가보다는 낮은 원래 2위로 매수가격을 신청해서 매수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매수 신고를 두 명이 하게 된거죠. A는 10분의 1로. 그다음에 제한고인은 10분의 2로 공고를 하게 되죠. 이 사법보좌관이 이제 이런 매수 신고를 두 명이 하게 되니까 어? 나중에 발견하게 된거죠. 어? 공고가 잘못 나갔네. 그래서 제한고인에서 10분의 1을 낸 A에 대해서도 10분의 2를 낸 제한고인의 둘 다에 대해서 모두 불허가능을 결정을 하게 되니까 10분의 2를 냈던 제한고인이 불허가능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제한고를 하게 된 겁니다. 즉, 매수 신청 보증금은 10분의 1인데 이와 다른 금액으로 하려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결정을 하지 않고 공고가 나갔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거냐. 요게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결정없이 대법원 규칙과 다른 금액으로 공고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매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됨으로 매각 불효가 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고 자체가 유법하니까 그 절차는 다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법하게. 다. 즉, 유법한 공고를 강화하고 매각기를 진행했을 경우 형식상 유효한 최고가 매수 가격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매각을 불허하고 새 매각기구를 정해서 적법한 매각기구를 공고를 한 후 대법약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10분의 2로 공고한 것이 유법한 거기 때문에 집행관이 10분의 1로 고지했다 하더라도 10분의 1로 매각 신고한 사람이라든지 공고대로 10분의 1을 신고한 사람이라든지 둘 다 이 매각 절차 자체가 다 유법하기 때문에 불허가 사유가 되기 때문에 둘 다 불허가 한 것이 맞다. 그래서 문제없다라고 한 겁니다. 이 경매 절차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 채권자, 경락인, 그 다음에 집행관 이런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 절차를 매우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법한 공고가 있다 하더라도 있었다면 그 이후에 어떤 사안을 위해서 치유가 된다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절차가, 나머지 절차가 유효하다고 해서 이걸 치유가, 하자가 치유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매각 불허가를 해서 전부 다 어느 단계에서라도 유법한 공고가 발생되면 다 중단시키고 다시 재명각 결차를 하도록 하는 것이 판례에 일관된 태도입니다. 그리고 경매 관련 판례들 한 뒤 경매 관련 어떤 해석공원도 다 비슷합니다. 즉, 경매 관련 판례들은 규정을 엄격화에 적용하고 이후에라도 발견이 되면 모두 다 절차를 무효화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치유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게 통상적인 판례들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절차적 한 가지가 있다면 실질과 무관하게 유효한 것도 처리하고 다시 재명각을 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그리고 이 판례도 통상적인 판례와 비슷한 판례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고 오문정지 판변TV의 관규비원회사입니다. 2023년 4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3년 후 종료와 장례 이행의 소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3년 3월 13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이다. 286, 786 판결입니다. 사건은 건물 인도사건이고요. 원고가 임대인이고 피고가 임차입니다. 피고인 상고인인데 파괴하여 각하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원고는 2020년 10월 8일날 피고에 대해서 21년 3월 30일날 기간 만료가 되니까 4월 1일자로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장례 이행 소요일죠. 애초에. 1심은 피고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임대인이 원고에게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로 계약이 종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항소심에서 원고가 주의적으로 건물 인도 청구 그리고 장례 이행 소요일서 2024년 3월 1일날 그러니까 3년 뒤에 도래하면 이 사건 건물 인도를 구한다 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심은 그러니까 원고는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공고 결정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걸 거부하는 거죠. 나는 2024년 4월 1일자로 건물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원심은 주의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2024년 4월 1일자 건물 인도에 대해서는 장례 이행의 소요일 이익이 있다고 해서 예비적 청구를 인용을 해줍니다. 문제는 이렇게 3년 뒤에 임차 목적물 반환을 구하는 장례 이행의 소요일을 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피고는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 다툰 적이 없습니다. 피고는 2024년 4월 1일에 종료되고 건물 인도 의무가 있음을 인정을 했지만 그 의무의 존부나 이행기 도래 여부에 대해서 부정하고 다툰 적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피고가 화해공고 결정 요청의 내용에 동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종료 시점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보증금이라든지 권리금 회수 차인 등에 관해서 어떠한 언급도 없이 임대인에게 집행권업만을 부여하는 것 이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의 거부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권리인 인도 청구권에만 한정해서 집행권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장례 이행의 소로서 적법요건이 부적법해서 결국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이 직접 각하한 사건입니다. 결국 장례 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이 소송 중에 인도 청구권에 대해서만 장례 이행의 소로서 청구한다면 미리 청구할 필요에 있어서는 입증을 해야 적법한 소가 됩니다. 이 사안은 3년 뒤에 임대차 종료 시 예상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임대인의 인도 청구권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본 거죠. 결국은 미리 청구할 필요 라는 것을 이렇게 임대인이 집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 경우에 그 경우에 임차인이 화해공고 열정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청구할 필요 라는 것은 인정이 안 돼서 부족하게 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갑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것 기억되었죠. 내용을 보시죠. 이 피고인들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졌습니다. 근데 이제 둘이 담배 피운 거죠. 담배 피우고 아마 회사나 뭐 이런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관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둘이 담배를 피다가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각각 던집니다. 근데 각자 본인 또는 상대방이 버린 담배 부시가 꺼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했어요. 그 상태에서 분리수거장 쪽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거죠. 문제는 이 화재가 A라는 사람의 담배꽁초를 발생한 건지 B라는 사람이 발생한 건지 둘 다 된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군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무죄인가 이래서 한 명이 다배불로 된 거라면 그러면 이 사람은 무죄가 아닌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저거 둘 중에 하나 무죄가 아니냐 이런 문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피고인들의 근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때 각자 본인 또는 상대방의 담배 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건물의 관리라든지 뭐 직원 이런 사람들을 불을 방지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버린 불씨 뿐만 아니라 이 상대방의 버린 불씨까지도 이거를 불이 안 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것도 안 했고 상대방 것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둘 다 의무 위반 즉 과실에 의한 실화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인의 행위를 인하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이인 모두 예방 내지 조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아서 화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고인들은 어느 담배 불로 화재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무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둘 다 화재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네가 처벌이 되는 것이다. 즉 너는 적어도 네가 버린 불씨 또는 상대방이 버린 불씨가 제대로 꺼져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는데 둘 다 안 했으니까 둘 다 실화죄가 성립한다. 이런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는데 검사가 상고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피고인은 난민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국가말은 약간 다른데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나라는 근데 이 사람은 원래는 난민을 신청하려고 비자를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걸로 신청하면 비자가 안 나오니까 사업 목적으로 내가 초청됐다 라고 해서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은 사업 목적은 허위다. 따라서 허위에 의한 위계에 의한 사기 그러니까 기망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증 업무를 방해했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로 기소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비자를 위계로 발급받았다. 비자를 그러니까 사업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 목적이라고 허위로 사실을 기재를 해서 비자를 발급받아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그 허위에 의해서 발급된 비자는 무효니까 비자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인은 2016년 3월 3일 날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에 곧바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법원 판결로 난민인정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는 어 난민은 인정된 건 둘째치고 위계형 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기소를 한 거죠. 상급까지 한 거죠. 문제는 난민협약상에 보면 불법으로 입국하는 거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벌을 과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민들은 본국의 박해나 정치적 이유로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아서 타국으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법적으로만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불법으로 뭐 넘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민협약에서는 이런 난민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된 사람이 불법으로 입국하는 거에 대해서는 형벌을 가해는 안 된다. 이걸로 처벌하게 되면 난민을 인정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었죠. 그래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난민협약상 협약이 우리나라에 적용되느냐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불법으로 입국하는 거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받게 되는데 이 비자 발급 엔드 그 다음에 그 무효 허위로 발급된 비자에 의해서 들어온 출입국 관리국 위반이 형벌을 과해서 안 된다는 이 규정에 적용될 것이냐가 문제 되는 거예요. 대법은 뭐라고 하냐면 난민협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93년 3월 3일부터 효력이 발생했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즉 그래서 우리나라는 형사재판에서 형면제의 근거조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난민협약에 보면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이거를 형면제의 근거조항으로 할 수 있다. 문제는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이란 무엇이냐 출입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행위로써 출입국 관리법 위반뿐만 아니라 이를 구속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범죄도 포함된다. 무슨 말이냐면 검사는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은 형면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의 경우에만 되는 거다. 따라서 이 경우에 지금 비자를 허위로 발급 받은 거 이거는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과 무관한 그 사전 동작으로써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난민협약상에 형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거예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게 아니라 이를 구속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범죄도 포함한다. 즉 사증에 대한 허위 발급에 고무집행 방해도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을 구성으로 하는 기본적인 범죄도 포함된다. 라고 해서 이것도 형면제 자유가 된다. 라고 해서 결국 형을 면제한 사건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에 매우 인색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여전히 단일민족 국가에 대한 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난민에 대한 인정이 드물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해외에 난민으로 가는 경우도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물론 있긴 있었지만 근데 이제 그래서 서로 난민에 대해서 서로 잘 안 받아들은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난민협약을 체결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난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이런 거 다 돼 있어요. 실제 잘 안 하는 것 뿐이죠. 어쨌든 난민협약에 불법 입국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결국 출입국 관련법 뿐만 아니라 그의 수반되는 다른 범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출입국을 국내 불법 입국하기 위해서 사증을 발급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포함된다고 봐서 형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무관하게 예를 들어서 뭐 폭행을 가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상해를 했다든지 강도를 했다든지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지금 공무집병 방해는 불법 입국을 위해서 사증 발급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형 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은 적어도 불법 입국하는 것과 관련성 있는 형법의 범죄에 대해서는 남비협약에 따라 청소를 명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